지난 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의결함에 따라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대상 가구 15만 6천여 가구에 지원금 946억여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대상 1만 8천여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구민은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은 방식인 5부제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할인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금액은 8월 31일까지 서울시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구는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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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